대구 염색산업단지에는 다른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치적을 받아봤는데 차이 환경단체는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를 방치한 것이라며 유연탄 사용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정수건 대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석탄화력발전소를 빨리 폐쇄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그 과정에서 에렌지 발전을 보다 폭넓게 가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며 예비 보일러로 사용하는 에렌지 보일러를 주 보일러로 가동하라고 촉구해서요. 그동안 지구를 지키는 일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다 보니 결국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상황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이힝 하이힝 하이힝